따라서 마인돌 내가 알아봤더니 돈을 아주 많이 받으셨더라고 요즘은 더 추가라도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설전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저만 그렇습니다. 논리 공부 좀 하는 게 좋겠어요. 네? 논리학 책 좀 읽어요. 자기한테 도움될 테니까. 그리고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? 나 지금 영화 안 만든다고.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면 만든 거 아니에요. 조심해. 네. 술 마시지 마라. 네. 너 너무 예뻐, 너. 진짜. 나 안 예쁜데. 니가 또라이라서 그런 거야. 아니야. 친구. 오키야. 난 너가 착해서 좋다. 넌 착해. 착할게.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내가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건 없어. 아니, 없는 것 같아. 아니, 없는 것 같아.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지? 알아요. 그거 아니까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. 나 보고 싶어.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어떤 차이를 가지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는 끝내 알 수 없겠지만, 제 손으로 두 그림을 붙여놓고 보고 싶었습니다. 너 자유. 그걸 또 말씀해 주셨을까요? 너는 어디斯 sent지 사만jähr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